수공장이 몇 번 정도다? 아씨 그냥 가라고 하나 둘 서울 부산 하나 둘 셋 아 아파 아파 아씨 안 뜨려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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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출근길에 원래 이런걸 출근하거든요 진짜 모욕 오늘 여행 혹시 가고 싶은 지역 있으세요? 저는 근데 꼭 가고 싶은 지역 있어요 사실 어디 뷰사안 부산은 왜? 자매국밥 한번 더 먹고싶습니다 아 그건 맞다 아 근데 부산은 여행의 묘미는 처먹으러 가는건 사실 아니거든요 쭈띵이 같은 새끼들이나 처먹으러 가는거지 여행을 왜 가는건데 여자랑 놀러 아니 처먹고 쉬러가는건지 무슨 뭘 여자랑 놀기 싫어 놀아 놀아 잠마마한 뜻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지도가 있어요 여행지도인데 마게도시 인천 어 야 마게도시는 인천도 괜찮아 월미도에서 헌팅 때리면 돼 딱 좋아 아니 이게 헌팅이야 무슨 이게 월미도에 차이나타운 있지 짜장면 먹으러 가면 좋지 인천에 조개구이가 맛있어요 춘천 춘천 닭갈비지 춘천 남해선에서 하는 헌팅인데 처먹을거면 머릿속에 생각하지마 여자끄실거면 머릿속에 생각하지마 알았다 알았다 마음의 준비하셨어요? 네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진짜 부산은 제대로 놀아보고싶어요 자매국밥 또 먹으러 가는구나 자매국밥은 진짜 지리거든요 일단 지금 먼저 저거 맞으러 가야돼 가다실? 가서 부산에서 또 함부로 놀면 또 병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가다실 예방접종을 맞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거 추억을 남기기에 관여이기 때문에 추억을 위한 영상 하나를 찍어주셔야 돼요 릴스 오케이 그거는 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거 뭐 이거 아니에요? 요즘 유행하는 거 박수 잔이상 이런 것도 하나 해야 되잖아 탁탁탁 아니 지랄하지마 아 왜? 아 왜? 나 이제 손 쳤나 그리고 또 특별한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여기 하고싶다 상대방이 이걸 너무 하고싶다 그러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카메라 욕하고 오십니다 우리가 여행 가 있자마자 하도 싸우니까 얹는 것들을 해 얹는 것들을 해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고 싶은 만큼 어? 아 이 세상이 정말이야 ㅋㅋㅋㅋㅋ 내가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데 전화할게 왜 해야돼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풀 신발 하나씩 살래? 유발해서? 어 사줘 니네 엄마 아닌데 뭐라고? 아니 뭐가 근데 너네 엄마도 욕이야? 그러니까 어순에 안 맞으면 욕이지 건강히 잘 지내시니 너희 엄마 이건 괜찮아 아 그런 건 괜찮아요 야야 뭐해? 너네 엄마 이러면 그건 욕이야? 문맥 맞아야 돼 응 한국말이 어려워 문맥이지 너네 어머님 문맥 잘 맞추셔? 이거는 이거는 괜찮지 않아? 이거는 괜찮지 않아? 괜찮지 잘 배웠나 싶어가지고 너네 아버지 문맥이셔? 아니 이건 이게 진짜 같잖아 맞잖아 이게 아버지가 문맥이냐고 문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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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원 근거가 뭐야? 아니야 나도 이제 언어 유기 문맥 문맥 어머니 문맥 잘 맞추시면 아버지 문맥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건 괜찮아요 다 다 긁지 말고 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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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1차 접종하시면 불편한 거 없었어요? 없었어요 전혀 팔도 안 나빴어요? 팔 조금 나빴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청결제 주신 거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? 시원하죠? 어때요? 느낌인데요?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청량감 네 깨끗한 사람 될 거 같아요 그쵸? 자신 있어요 여자들한테 여자친구 생겼어요? 없어서 여자친구 근데도 안 생겼어요? 네 아쉽다 살살 나 주세요 네 세게 때려주세요 선생님 세게 때려주세요 하기 전에 여기 좀 잡아주세요 세게 때려주세요 세게 때려주세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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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때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많아 오키할 수 있나요? 네 가나씨가 오늘 맡고왔다 어 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나쁘지? 아 잠깐만 조금 놀아주세요 아 부산 어디를까요? 해운디? 재무집이신 거 아니에요? 어디 가요? 부산 맛집 안하시는데 연하리 연하리 연하리에 할메찜 있잖아요 아 힘들게 연하리 기장 맛집이에요? 아 이거 아프라는데 여기 여기 칼이겠죠? 오 맛있어 보인다? 나 아파요 아빠 괜찮아?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남성 청결제 좀 살 수 있어요? 몇 개 구매하실까요? 한 개만 사주세요 한 개만 사주세요 두 개 사라지 아니 근데 왜 두 개 샀어요? 동절도 하나 사달래 제일 중요한 건 왜 필요해요? 나 항상 깔끔한단 말이야 뛰자 뛰어야 돼? 어디야? 한 개만 사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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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시간이 없어서 봐준 거야 알지? 옆에 따라가다가 탔어 고마워 긴장감 챙기게 해줘서 이번 여행 재밌겠다 야 몇 분이야? 1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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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길이 없나? 야이씨 좋아좋아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너 가고 있어 가서 번호 찾고 있어 어디야 어디냐? 아니 어디냐고 여기 14호차 0333 승강장이라 승강장이라 승강장이 몇 번 삽니다? 그냥 가라고 잡어 잡어 가서 뭐 하시려고요? 그냥 천천히 걸어가려고 짐 없이 무슨 새끼 뭐 하는지 물어봅시다 그냥 답을 아직 시간이 4분 남았기 때문에 충분해요 아 쟤 뭐해 아 저기서 아 뭐해 하나만 주세요 가 있어 빨리 하나만 시켰다고? 두 개 더 주세요 두 개 더 와우 코치 것만 사고 있어 출발한다는데 안녕 우리 뛰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네 아 기회를 받는다 당했다 근데 심지어 내 짐 다 가져갔어 근데 심지어 내 짐 다 가져갔어 20분 아니 지금 18분이에요 18분 19분인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아 아 아 와 잘 것 맛있어 여기 집 사모차야 여기 집 사모차야 여기 맞아 여기 집 사모차더라 집 sarge 이제 집 사모차로 아빠 타면 지금 집 사모차 줄게 저거 왜 안나와요? 잘 먹으면 짧은데 그냥 먹잇잇 먹잇잇 먹잇재 이제 마치 잘 먹잇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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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아.. 좀 달 만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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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백색.. 아.. 너네 어머니랑 같이 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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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. 아니였어 아니라고? 이 정도 괜찮은가? 알았어 너 에비후라이 좋아해? 니 에비후라이? 심판 니 에비후라이 좋아해라 이거는 본격적인 방향이 있어 이 새끼야 너네 엄마 없지? 어? 어.. 아니.. 안 계시냐고 집에 너네 엄마 없지라니 아.. 아.. 이 새끼라니 존나 세게 때린거 아니야? 아.. 존나라고 응.. 두 대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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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분 나빠서 우리 사시옥에 지재기로 했잖아 너도 빌려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ㅅㄹ 담에 욱하면 ㅅㄹ 볼 따고를 그냥 차 날려버리겠다 ㅅ루야 닿았어? 틀린다 약 treize 진짜 아니라고 네가 알고 내가 아냐 뭐가 떠다녀? 진짜 아니라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떠다니는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진짜 오해라니까 싫다고 먹으라고 카메라 찍자 너는 뒤졌다 이 여행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놈아 충족해 휴 감올래 몬트샥이야 개XXX 너는 뒤졌어 이제 오늘도 빨리 먹으려는 K-TEN3 임해주신 고객님 왜 여기서 왜 뜯어? 친구야 나 줄 생각하지 마 너 그럼 나한테 죽을 수도 있어 흥 흑 히히히히힛 하나 둘 셋 어허허허허 코믹 잘할게 자 이제 맛집으로 일단 가보자 오케이 이 세상에 쓰레기가 사라질 때까지 저 정재열의 마술쇼는 계속됩니다 빰 왜 마술쇼 한번 했어 어허 아기 비동 세열 아기 비동 아 이 자개 다 피해 이렇게 자 피해 자 자 자 잘 안되긴 아 잘 안되겠네 마이네임 이즈 차차 마이네임 이즈 초초초 마이네임 이즈 차차 초초초 차차차차차 둥둥 그 게임을 중요하던 거야 여기 봐봐 내가 차차하면 너는 초초초 하는 거 알겠어? 마이네임 이즈 차차 차차차 마이네임 이즈 정규 차차차차 둥둥 차차차 룸 랄라라 랄라라 민하 개새끼라라 이게 뭐하는 거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consegue